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리자 우리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추미애 의원이 비판을 하자 나경원 의원은 곧바로 평화를 구걸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놓고 여야 대표 여성 정치인이 맞붙었습니다. 포문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열었습니다. 방송 재개는 과유불급이라면서 누가 뭐래도 평화가 전쟁보다 살길이라고 본인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추 의원은 정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7.4 남북공동 성명으로부터 내려온 남북관계발전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정확히 1시간 반 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나 의원도 본인 SNS에 글을 올려 추 의원에게서 체인벌린이 겹쳐 떠오른다고 했는데요. 영국의 네빌 체인벌린 총리가 전쟁만은 피하기 위해서 체결했던 미넨협정으로부터 불과 1년 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겁니다. 나 의원은 평화는 상대의 선의를 바라는 희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힘의 결과라면서 대북 확산기를 비롯해 공세적인 대응이 이어져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